입장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와 입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아하게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앞에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상패를 저희가 드릴게요. 꽃다발과 상패를. 정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른쪽도 쫙 옆으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으로 마이크를 들까요? 네. 저희 돌 라이징 스타부문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우아를 라이징 스타로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이징 스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드리는 그런 그룹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월 13일이면 데뷔 3주년을 마주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글로벌 밴들을 매력으로 어필을 하셨어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K-POP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혹시 이런 다짐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3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3주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저희 그룹명처럼 우아하고 놀라실 수 있게 계속해서 놀라움드리는 그룹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아가 무대 위에서는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중분들께서 그로 인해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게끔 노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즐기시는 모습을 오늘 와우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또 팬분들께 저희가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트 포즈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맞으로 하트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도 춤. 네,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고요. 저희는 시상식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2년 연속 고객 충성도 1위.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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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